안녕하세요 대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테슬라 2019년도 모델 3 갖고 있거든요 보통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메리카스타일 혹은 코스트코에서 타이어 구매해요 근데 가격비교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미슐린꺼 구매를 하는데 한짝이 263불 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코스트코에서 가격 구매 하려고 가격 알아보고 있는데 262불 99전 이에요 근데 요거 넷짝을 하면은요 가격이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은 998불 정도가 나오구요 반대로 똑같은 건데 아메리카스타일에서 하면은 가격 1203불 정도 1266불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는게 200불 정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대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